이 과정을 두 번 거쳐야만 전통주 아랍이 만들어진다. 우리나라의 전통주 제조 법과 비슷했다. 이곳 주인이 내게 아랍을 뻔했다. 고기에는 그냥 물처럼 맑아 보이지만 알코올 도수가 40도에 있는 것 한다. 아랍은 아주 독한 술이었다. 이곳 사람들은 맥주나 음료와 섞어서 마십니다. 전동 방식으로 제조된 아랍은 전북 각지에 비싼 가격으로 팔려나간다. 판매 수익금을 이 지역 대학교에 기부한다고 한다. 뉴어gos 약 4.3 몇 가지 사 ED 날몸 9.5 5.3 냄비 2.3 냄비 2.3 1.3 냄비 2.3 1.5 2.4 3.5 3.4 4.4 4.5 10.5 4.5